이 시간은 코람데오다컴에 나와있는 강영환 교수님의 고향이라는 칼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기사 올라온 날짜는 2024년 9월 3일 날짜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을이 되면 떠난 고향을 더욱 그리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소본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이라는 주제 철학이나 신학에서 고향이라는 주제 특히 영지주의에서는 고향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플라톤주의에서 여기에 관해서 국내외의 여러 철학자들의 논문, 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향이라는 주제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명절에 이런 것이 아주 잘 구성지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은 단지 시골로, 그야말로 내가 자란 그런 곳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고향, 기소본능 이런 관점이지만 이게 신플라톤주의 영지주의 이렇게 되면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방식이 뭐냐고 할 때 관상의 방식, 그러니까 명상, 관상의 영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인 합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는 거죠. 접신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릿 가이더, 마스타를 만나서 내 안에 신성이 충만해져서 신인 합일로 가는 게 그런 고향이라는 주제예요. 여기 이제 강령한 교수님의 글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고향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고향이 아니다. 누굴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갔다. 히브리스 11장 말하면서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스를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해서 세번역을 인용했고 반대라기보다도 이와 다른 대조적인 걸 말하는데 오디세우스에서 보면 이케타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 연합군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기 아내 펠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를 남겨두고 전쟁에 갔다가 여신 아테나이의 도움으로 오디세우스가 자기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 20년 만에 돌아왔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를 말하기 위한 거냐라고 하면 여기 나오듯이 프랑스 철학자 엠마뉴엘 레비나스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말했느냐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디세우스는 뭐냐 동일자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타양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출발해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왔다. 그럼 뭐냐. 낯선 곳, 타자, 이방 사람 이런 걸 결국 부정했다.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라고 하면 낯선 곳, 가보지 않은 땅, 경험하지 않은 현실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뭘 말하느냐. 동일자의 영역, 곧 자기 자신을 떠나서 타자의 영역에 살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이 보여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길손이고 낙은애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은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익숙한 영역에서 머물러 사는 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낙은애를 환대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 자신보다는 타자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씩 잘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신앙으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에다가 인문학, 영성을 혼합하면 심각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인문학을 말하면 아 그럼 인문학이 소용없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이 뭘 말하는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인문학과 무관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철학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포괄적인 거라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도 인간이라는 것이 인문학의 이런 바운데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배제한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혼합이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혼합을 하지 말라 하는데 왜 혼합이라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뭘 말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인문학을 인문학을 성경으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 인문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인문학이 지배적이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의 성경의 뜻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 장면도 가을에 이삭 줍는 북한 주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향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철학을 말할 때 언제나 뭘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관점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철학을 말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들이 뭐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단순히 타자의 영역에 살았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한 거죠. 히브리스 11장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그건 단순히 타자의 영역이 아니라 약속의 영역이었어요. 만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간 곳이 단지 타자의 영역이었다면 타자의 욕망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전쟁을 불사하고 투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아주 무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싶고 그 인간의 그 최악된 본성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그야말로 주 자기들의 그런 신학과 인간의 욕망과 사상으로 물들은 그야말로 오염되어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반력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말해야 돼요. 성경은 타자라 하지 않고 이웃이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보면 이념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죠.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해야죠.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타자라 하지 않고 이웃이란다. 이웃이라는 게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보면 사켄이에요. 사켄. 사켄이 뭐냐면 우리가 사켄, 셰키나 이런 거 주로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하면 뭘 할 때 들었습니까? 성막 공부할 때 하나님의 임재 그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 합니까? 샥해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들을 말할 때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야로서 오신 것을 말할 때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라는 것들을 말할 때 엘라로는 스케노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샥헨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샥헨이라는 것은 원래 거하다 살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어에서 성경에서 한 129회 정도 나오고 또 아카드를 보면 사카누에서 놓다, 세우다, 위치하다 또 명사로는 마스카나 이렇게 해서 거처다, 거처, 거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떤 타자의 영역 그냥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따로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따로고 이런 개념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친밀하게 또 배타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샥헨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훨씬 더 하나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호적인 자세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타자가 아니라 이웃인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레비나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밑에 내려와서 말했잖아요. 이 레비나스가 말할 때 여기 내리다 보면 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비나스가 여기 오디세이도 말했잖아요. 데뷔시켰다.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레비나스에게 타자라는 게 뭐냐면 신의 개시예요. 조금 단어가 어렵고 생소한 단어를 들어서 철학이라는 것이 약간 난해해 보이고 또 아니면 조금 고급한 지식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철학적인 지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성경보다 더 탁월하다면 어떻겠어요? 그럼 굳이 성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왜 탁월한가? 왜 분명하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왜 기독교 신앙,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여기 인마누엘 레비나스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레비나스에게 타자는 신의 개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타자가 신의 개시라면 그럼 자연은 뭐가 되겠어요? 자연 아니야말로 그러면 지나가는 개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이 그러니까 타자가 신의... 그러니까 이웃이 아니라 타자가 타자를 말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신의 개시다 이렇게 되면 지나가는 개는 지나가는 개가 나한테 멍멍하면 그럼 그 개는 신의 개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렇죠? 여기 출처가 울산의 빚이다 해놨잖아요. 울산의 빚이 어딘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 홈페이지 보면 여기 울산의 빚이라는 건데 여기에 들어와 보면 여기 본웨프도 나오고 여기 나들목 교회의 김형국 목사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렇죠? 울산의 빚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고향에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강요한 교수, 한동대 석자 교수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맞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기사가 2024년 8월 28일 날 되어 있으니까 코닷 기사보다는 코닷 기사가 9월 3일이니까 코닷 기사보다는 좀 더 일찍 게재가 된 거죠. 여기 보면 또 통일 이렇게 해서 통일 여기 보면 제2의 남북 청년연합 캠프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여기 제가 앞서 보이는 대로 이런 본웨프나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런 사이트에서 가져왔다는 걸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요즘 인터넷 자료들이 많으니까 여기 이 홍익대학교 미화과 여기에서 여기에 렉슈 아카이버즈 해가지고 시간과 타자, M&A 래비나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전쟁을 말하면서 래비나스는 전쟁과 서양 철학도 무슨 관계가 있다. 전쟁이란 게 뭐냐. 사람을 전체에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전쟁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힘으로 무력으로 싸워서 타인을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놨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연, 역사, 물질, 신, 자아 그리고 힘의 의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모든 것을 통일하고 설명하고자 한 전체성의 이념이다. 이런 거예요. 전체성의 이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앞에 우리가 뭘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해결 철학과 키르케고르의 철학이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해결은 뭐였어요? 전체성을 말하는 거죠. 키르케고는요. 주체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에마누엘 레비나스가 전체성을 반대하니까 그럼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뭘 말하겠어요? 주체를 말하는 거죠. 철학이 어디 가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레비나스의 책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이 책의 목적이 뭐예요? 책의 목적이 무한자의 이념에 근거한 주체성을 변화하는 데 있다. 결국 우리 지금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무한자, 신 이거 뭔데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걸로 어떤 신이라는 이름으로 파인은 뭐예요? 억압하지 마라.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신이라고 말했듯이 신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비배하고 폭력과 의갑을 행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위협하시고 총칼로 막 강요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죠. 우리가 여전히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하고 죄가 안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살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납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것처럼 이 철학이 지금 여기로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이 전체성 반대 주체성 그러니까 임마누엘 네비나스는 뭐예요? 이런 전체성에 대한 반동으로 나오는 주체성 그런데 그 주체성을 말하면서 뭐가 문제예요? 그 주체성을 가진 주체성이라 말한 주체라는 그 인간의 그 타자의 얼굴이 뭐예요? 신의 개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신의 개시지 전체성을 반대해서 반력해서 나온 주체성이면 전체에 반대한 주체면요. 그 주체가 신인 거죠. 왜? 여기 말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모든 것을 통일하고 설명하고자 전체성의 이념이다. 뭐 유명이냐 보편이냐 이런 싸움에다 우리가 결국 나오듯이 결국 그거는 하나의 이념이다. 이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건데 그럼 실제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 인간이 주체다. 그럼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지금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자가 신의 개시이면 지나가는 개도 신의 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어지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이마니아 레비나스의 사상 여기 나와 있듯이 희양철학이라는 것은 시순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시순이라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레비나스는 뭐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타자가 보여주는 얼굴을 호소해서 그 사람의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결국 뭘로 가느냐라고 할 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레비나스는 특히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타자가 뭐예요? 고통받는 타자다. 그럼 고통 안 받는 타자는 뭔데요? 철학은 결코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어요. 물론 이 지상에는 우리 자신들이 그러하거니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타자 고통받는 타자 고통받는 타자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또 레비나스가 만든 유행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인간일까요? 세상의 철학이 결국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한테 보이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잘 보시라니까요.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 그럼 고통받는 고통 안받는 타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통 안받는 타자가 고통받는 타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 고통 안받는 타자는 뭐예요? 제거의 대상이고 투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 얼굴이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주체성을 본연의 주체성으로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받는 타자를 위해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받아들이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감당이 안되는 거예요. 타자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타자는 내가 만든 틀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무한이라는 개념을 말한다. 율법이 신의 개시처럼 주어져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쭉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타자가 호소할 때 신의 개시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런 엉터리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타자가 호소할지라도 그거는 신의 개시가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의리를 행하라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또 낙은해를 대접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의 개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마누 리비나스의 관점에서 또 이 철학의 제가 앞서 말해드렸듯이 해결의 철학 그의 반동으로 나타나는 키르켈고르의 철학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은 뭘 말하느냐 신 앞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신을 부정할 수는 없고 없다 하니까 이게 자기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신을 상정하기는 상정하는데 그냥 그건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거고 앞서 영상을 지나갔는데 보셨겠지만 하이데그 이런 사람도 결국 뭐예요 존재를 말하니까 그것도 전체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타자가 뭐냐 타자가 주체다 결국 어떻게 주체가 신의 개시가 되고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영환 교수님은 타자와 이웃을 혼용하고 있는 거죠 레비나스의 타자로 가면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 없이 타자로 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겠어요 신이라는 것이 전체성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걸 동일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어떤 원리 규범 신으로 다른 존재를 다 그냥 하나로 통일해 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 이마누의 레비나스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 그 하나님을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다가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에다가 성경에다가 인문학 영성을 혼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복음만으로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만으로 가도록 부족해도 내가 부족한 거다 성경 외에 우리가 뭘 더 가져와서 내 존재가 살아나고 충만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의무와 통일성을 누리고 충만해지는 그런 기독교 신앙 이어야만 합니다 고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임종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말하자면 임종만 바라보는 고신 임종만 바라보는 고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도 참 지식이 일천하고 뭘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너무너무 부족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 정도 알았지만 또 말씀을 배워가면 또 좀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시대에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현대 기독교 여러분 인마누엘 레비나서든지 뭐 키르케오르뿐만 아니고 로안 윌리엄스든 뭐 현대 관상기도 뭐 여러 이런 것들 오염되지 않고 말씀으로 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주셔서 우리의 지금 이 부족한 모습을 참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만 가는 교회 그런 믿음의 삶 그런 기독교 신앙으로 가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독교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강영환 교수님의 고향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현대 철학 인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 주체 이런 신의 개시 이런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극률이 여겨주셔서 더 하나님 안에서 이 약한 세대에 참 기독교 신앙이 빛을 잃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